안녕하세요. 규빈입니다. 네, 여러분들 저희 B2B가 5월 19일 인천문학경기장에서 펼쳐지는 메가콘서트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. 오랜만에 후배님들하고 함께하는 큰 공연인데요. 어떠세요? 기대됩니다. 너무 기대됩니다. B2B가 완전 제가 함께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데요. 그래도 우리가 누구? 셋, 넷, 보러주기! 커다란 무대를 꽉꽉 채울 수 있는 재밌고 멋진 무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다들 기대해주세요. 자, 그럼 멜로디 여러분들 우리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즐거움이 커지는 메가콘서트에서 함께 만나요. 안녕!